자 이 신풍제약은 지금 흐름을 보면 거의 뭐 작전주의 패턴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전주와 비슷한 이런 패턴인데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정말로 큽니다. 지금 이 패턴의 흐름을 보면 큰 하락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을 주죠. 상승을 줘서 하락이 이제 크게 나타났으니 다시 상승을 하는 거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딱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큰 폭의 하락 패턴을 또 만들어 버렸죠. 그러고 또 시간에서 올렸다 내렸다 엄청난 낚시질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전부 다의 세력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지금 차트를 좀 보면 딱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 지금은 절대로 조심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절대 조심구에요. 절대 조심구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보면 또 상승하고 있죠. 시간 외에서 보합해서 하고 그 다음에 7만 100원 그 다음에 7만 200원 그리고 이제 4% 정도 올리는 책에다가 체결될 때는 다시 7만 100원 200원 대로 빼버리고 계속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매집을 한 평단이 7천원 8천원 되기 때문에 이거 뭐 한 3만주 4만주 이렇게 여기에서 사고 저기 사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들에게는 엄청나겠지만 이 메인 세력들이 이 엄청나게 매집을 한 구간에서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여기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하루에 뭐 5천만주 수준으로 거래가 됐는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완전히 털어내 버렸죠. 완전히 털면서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달 동안에 거래량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죠. 엄청난 매집을 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저점은 6천원대죠. 그리고 고점은 만원대입니다. 6천원대 만원대 6천원대 만원대 그러니까 평균 한 8천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한 8천원 언제리에서 이 많은 물량이 매집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매집이 되고 보통 이렇게 어느정도 올라가다가 좀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나죠. 여기에서 이제 좀 끌어올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 갔어도 두 배죠. 두 배 6천원으로 치면은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 가까이 되고 여기에서 그냥 두 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쭉 가다가 또 올리고 가다가 또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쭉 올려버렸죠.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4개월 정도 걸렸죠. 4개월. 4개월 동안에 지금 요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계산이 잘 안되죠. 만원 잡으면 만원으로 잡아도 열 다섯 배. 열 여섯 배죠. 만원으로 잡아도 열 여섯 배니까 조금 낮게 잡으면 스무 배 정도 오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에 20배가 올라선 거죠. 20배. 자 20배가 올라선데 그 이유가 피라맥스죠. 이 피라맥스가 지금 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데이터가 좋다고 논문도 나오고 하고 있으니 아주 좋겠죠. 좋겠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20배나 주가가 급등을 그것도 이렇게 단기간에 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좀 이거는 좀 이상하죠. 상당히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것도 지금 임상이 아주 잘 나와서 그렇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인비트로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논문이 이제 나온 거죠. 그 정도 지금 진행된 회사들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피라맥스가 아주 제일 좋다.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고 있죠. 그렇게 그만큼 좋겠죠.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그게 지금 주가를 20배나 기업의 가치를 20배나 한 번에 돌려 세울만한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매집된 게 한 만원 정도의 매집이 됐다고 하면 지금도 뭐 한 7개, 8개, 10배 정도 그런 거죠. 10배 정도. 10배가 아까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 정도 빠져도 20% 정도 빠져도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매집한 세력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20% 빠져도 괜찮죠. 10%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한 정말 저점에서 잡은 것 치면 한 20배까지 올려서 좀 여기서 많이 팔아먹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이 물량들 넘기겠죠. 넘기고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고점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좋고 요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 보면 75%가 내렸죠. 자 75%가 내린 지점도 10배가 넘는 위치죠. 올라온 게 10배 이상 상승한 위치입니다. 여기도 지금도 한 10배 정도 상승한 위치죠. 거의 10배 정도 아직까지도 상승을 한 위치다.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매집해서 올라온 걸 보면은 아직도 10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20% 정도 내려가는 거 괜찮죠. 괜찮습니다. 20%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털어 확 밀고 그다음에 또 들어 올린 척 하다가 확 밀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서 시간에서 지금 또 플러스 나오죠. 왜냐하면 오늘 순간적으로 끌어내리면서 20%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때하고 똑같죠. 7월 24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금요일날 여 때도 내리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틀 올리고 또 금요일날 고점 대비해서는 30% 빼버렸죠. 자 이렇게 빼고 시간 외에서는 지금 약간 올려치고 있는 그런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거래량 이런 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 또 끌어올릴 거야. 이 세력들이 이제 끌어올리려고 마음먹고 올리면 올릴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처럼 끌어올리는 척에다가 내려버리면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그런 패턴을 지금 만들면서 지금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걸 설거지라고 그러죠. 설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저점에서 바라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외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것도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도박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 이거 내려오는데 손도 못했죠. 4분 동안에 팔고 싶어도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전개가 되어버렸죠. 자 이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분봉을 좀 보시면 요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내려가지고 10% 하락이 되면 이 팔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죠. 이 10%나 하락인데 그러다 다시 올라오면 음 그럼 그렇지 한번 흔들어서 다시 올려주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올라가도 못 팝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러다 또 내려가면 여기서도 못 팔죠. 왜 이런데 또 올리겠지 뭐 동시효과 때 이렇게 내려버리죠. 손을 못 씁니다. 웬만해서는 언제든지 뭐 아니다 싶으면 팔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순식간에 4분 만에 그냥 20% 하락은 기본적으로 가져가 버리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20% 갑자기 내려왔으니까 많이 하락했다. 좀 또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30% 뺄 수도 있는 거죠. 이때처럼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아 이 신봉제원 지금 너무나 지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투자자 분들은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 정말로 큰 세력들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나도 곱살이 끼어 가지고 어떻게 도박에 나도 참여를 해 보겠다. 자 그러면 참여하는 거 괜찮죠. 그러나 재미 삼아서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는 10배 이상 오른 상태죠. 재미 삼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임상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10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 빅판들하고 다 따져보면 엄청나죠. 그렇게 많은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라맥스 하나가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유일신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지금 임상에서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약물 재창출로 하는 부분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이니까 진짜로 더 좋은 약이 나올 때까지는 피라맥스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로 만들고 있는 약이 더 빨리 시중에 나올 판이죠. 지금 돌아간 상황이. 임상도 지금 환자 모집도 안 된 상황이죠. 지금 환자 모집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금 레보비르도 부광약품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것도 약물 재창출인데 지금 환자 모집이 거기도 잘 안 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자 모집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당히 고점이에요. 지금 상당히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의 유일신이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올라간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인생 도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생 도박.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한다 그러면 아주 작은 돈으로 뭐 포커도 치고 하니까 고스톱 친다 생각하고 포커 친다 생각하고 소액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날리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력들의 설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당히 위험신호가 벌써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벌써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신호가 나온 종목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경험했죠. 손을 못 쓰게 만드는 거 똑같이 그렇게 또 발생했지만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스킬을 쓰고 있죠. 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하락시키고 올라가고 하락시키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도박인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점에서 물렸다. 상당히 지금 이거는 순식간이죠. 순식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매집이 엄청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세력들은 이미 지금 10배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서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을 내가 10배 더 비싸게 주고 사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아주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지금의 위치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